민주당은 1인 독재정당,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양당 구도로는 절망적인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독선과 독점에 매몰되어 정치 혐오시대를 만들어낸 거대 양당을 퇴장시키고 국민들께 상식의 정치, 민생의 정치, 역동적인 젊은 정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의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 때 기적적으로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만들어주시고 지지해주신 15만 6,386분의 화성시민과 당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저는 당을 떠나지만 다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더욱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3번에 사명감이 솟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으로 정치에 입문하였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으로 기호 3번을 달고 기호 2번인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2기인 의원을 포함해 단 3명의 당선자만을 냈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줄서지 않고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지지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설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정당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4년 뒤 안철수 윤석열 대선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합당으로 처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의 일원이 되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 인구 100만 화성 시에 여당 시장 후보가 되어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46.69%의 득표율로 비록 석패했지만 거대 양당의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들은 저에게 의미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당에 남아서 더 편하게 정치할 수 있었지만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대 양당의 정치 환경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개인의 소신은 뭉개지고 능력이 있어도 기득권에 줄 서지 않으면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며 그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양당에 도전하였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준석 대표가 만든 혁신위에서 천아람 위원장과 함께 당의 혁신을 위해 의견도 냈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또 다른 혁신위, 비대위,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특정 세력에 의해 갈수록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당이 운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의 이론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절망감을 느꼈고 저는 더욱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개인 이재명과 개인 김건희를 보호하는 사익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정치현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과거로의 후퇴, 절망적인 미래로 달려가는 이 고장난 열차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자신을 속여가며 미래 세대를 외면하는 정치 세력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표는 떨어질지 몰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해결이 되는 불편한 문제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의 역동적인 첫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치인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6일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자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신 김정숙 여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면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거대 양당의 민낯을 적나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인사도 하지 않는 지경이 된 것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이제 인사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제1야당의 당수를 만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의 소멸국가가 되었고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카르텔만 협파한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양당제를 끝내야 합니다. 대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합니다. 권력 밑에 줄을 서고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적 정치도 자생력 없이 외부 인사에 기대 연명만 하는 무능력한 정당도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신 있고 자유로운 정치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당인 개혁신당에 함께해 주십시오. 단순히 3당으로서의 캐스톤포터가 아닙니다. 양당 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